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파일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압축을 푸셔서 설치해 놓으시고 예제 파일은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번은 DB 구축인데요. 문제는 세문항이 출제가 되죠. 첫 번째 테이블 완성 100.45 20점 문제의 테이블 완성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거래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에 지시에 따라 각 테이블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배당 테이블에 대해서는요. 배당 아이디 필드를 맨 앞에다가 추가하고요. 숫자가 1씩 증가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일련번호 형식으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기본키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사업 년도 필드는 반드시 입력하되 필수해서 이해를 하시고요. 중복된 데이터가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예제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그 다음 테이블에서 만약에 배당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셨다고 하면 홈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면 되고요. 또는 배당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요.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첫 번째 오른쪽에 있는 필드 이름의 종목 코드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행 선택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행 삽입을 클릭하셔가지고 문제에 나와 있는 배당 아이디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데이터 형식은요. 숫자가 일식 증가하는 데이터 형식으로 지정하라고 했으니까 일련번호를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기본키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셔서 기본키를 클릭합니다. 다음 사업 년도를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반드시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래쪽에 필수에 오셔서 더블클릭 하셔가지고 예로 바꿔주시고요. 중복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하도록 인덱스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에서 예, 중복 가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당 테이블의 배당 아이디와 그 다음에 사업 년도 필드에 대해서 인덱스 설정까지 하셨다면 우리 컨트롤 S를 누르시거나 저장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우리 기본키도 설정하셨기 때문에 메시지가 떠요.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목 테이블에 대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종목 테이블에서는 세 문항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입력 마스크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숫자 1, 2, 3, 4, 5, 6 같이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숫자가 반드시 입력될 수 있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백도 아니고요. 숫자만이에요. 그 다음 숫자 입력 시 데이터가 입력될 자리에 샵이 표시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상장일 필드에는 새 레코드 추가 시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가 표시되라고 되어 있는데요. 날짜만 표시하는 함수가 있죠. 데이터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다섯 번째 결산월 필드에 대해서는요. 1부터 12까지 값만 입력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종목 테이블을 선택하시고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종목 코드를 선택하시고요. 입력 마스크에 오셔서 숫자 1, 2, 3, 4, 5, 6, 6개의 숫자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필수라고 되어 있고요. 숫자가 입력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0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를 입력합니다. 다시 한번 입력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세미콜론 중간에 하이픈이나 이런 기호가 없어요. 그럼 세미콜론 다시 기호를 저장한 다음에 0을 넣으시는데 기호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생략하시고 세미콜론 하셨고요. 세 번째 오셔서 입력할 때 우리가 표시할 기호를 문제에서 샵을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샵을 입력 마스크의 세 번째에 넣어주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문제상에서 네 번째 문제죠. 상장일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새 레코드가 추가시 기본값에다가요. 문제에서 오늘 날짜가 입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날짜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닫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사 노할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요. 1부터 12의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비트윈 연산자 이용할까요? B, E, T, W, E, E, N, 1, N, 12, 1부터 12의 데이터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저장 클릭하시거나 컨트롤 S 누르시고요. 마찬가지로 유효성 검사 규칙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가 떠요. 예 한번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닫기 누르시면 첫 번째 DB 구축의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번째는 조회 속성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종목 테이블에 업종 코드 필드에 대해서요. 다음과 같은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업종 테이블에 가서요. 업종 코드와 업종 명이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이 콤보 상자 안에는요. 업종 코드와 업종 명이 연결되어 있지만 화면상에서는 업종 명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너비의 값에 가셔서 앞을 생략하실 때 0을 넣고 오른쪽에는 5cm를 넣으시면 되고요. 실제로 저장되는 것은 내가 업종 명을 선택하지만 업종 코드가 저장될 수 있도록 두 개 열 중에 첫 번째 열이 저장되겠다라고 하시면 바운드에다가 1이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목록값만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종목 테이블을 선택을 합니다.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업종 코드를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셔서 필드 속성에 조회를 클릭하시면 현재 텍스 상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에서 콤보 상자로 바꿔주시고요. 가져오실 행원본 유형은 테이블 쿼리가 맞고요. 문제에서 업종 테이블에 업종 코드와 업종 명을 가져다가 콤보 상자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셔서요. 화면에 업종 테이블을 가져오겠습니다. 선택하고 더블클릭 오른쪽 닫기 누르겠습니다. 업종 코드와 업종 명을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더블클릭 하시거나 현재 업종 테이블에는 두 개만 있기 때문에 만능문자 별표를 더블클릭 하셔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따로 문제에서요. 정렬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만약에 정렬에 대한 언급이 있다면 여기서 코드나 업종 명을 가지고 내림차순, 오름차순 지정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언급이 없으니까요.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속성을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예 한번 누릅니다. 그러면 행원본에 두 개의 필드를 업종 테이블로부터 가져왔습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바운드 열은 업종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왔지만 첫 번째 필드의 데이터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바운드 열에다가 1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가져오신 열의 개수는 두 개를 가져왔죠. 그 다음 열 너비에 오셔서요. 문제에서 첫 번째 지금 그림에 봤을 때 업종 코드가 없었어요. 그러면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열 너비에 대해서는 5cm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5라고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cm는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 목록 너비는 0하고 5cm 두 개를 더하시면 5cm가 되겠죠. 문제의 목록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할 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목록값만 허용하겠습니다. 라고 목록값만 허용해서 예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테이블에 대해서 조회 속성을 콤보 상자로 바꾸셨고요. 업종 테이블에 두 개의 필드를 가져와서 바운드하는 열과 그 다음 열의 개수 열 너비를 조절해 보셨습니다. 저장 한번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문제 화면에 오셔서 배당 테이블에 대해서 관계 설정하는데 배당 테이블의 종목 코드 필드는 종목 테이블의 종목 코드 필드를 참조하며 테이블 간의 관계는 M 대 1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관계는 수정하지 마시고 배당 테이블의 종목 코드와 종목 테이블의 종목 코드 필드에 대해서만 관계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조 무결성을 체크하셔야만 아래쪽에 변경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고요. 또 삭제할 수 없도록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요. 위쪽에 데이터베이스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관계를 클릭합니다. 기존에 있는 테이블 관계는 수정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냥 두시면 되고요. 저희는 배당 테이블과 그 다음에 종목 테이블이 필요한데 종목 테이블은 현재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테이블 표시를 클릭하셔서 배당 테이블만 선택하고 더블 클릭 오른쪽 닫기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배당 테이블 가져오셔서요. 내용이 다 보이시면 상관없는데 특별히 크기를 조절하거나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필드를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크기 조절하시면 돼요. 배당 테이블의 종목 코드는요. 종목 테이블의 종목 코드 필드를 참조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목 테이블의 종목 코드를 선택하셔 가지고요. 배당 테이블의 종목 코드로 드래그 하십니다. 화면에 관계 편집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된다면 두 테이블 간에는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요. 관련 필드는 모두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변경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하시면 되겠고요. 다른 테이블에서 참조하고 있는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세 번째 옵션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요. 만들기를 클릭하시면 두 개의 테이블의 관계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계 도구의 디자인 탭에서 닫기 한번 누르셔서요. 현재 변경하신 내용은 저장해 주셔야 되겠죠. 예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 2번에서요.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첫 번째 폼을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폼을 완성하는 문제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배점이 3점씩이에요. 3호 15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 배당 조회 폼을 여실 거고요. 폼의 구분선과 폼의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이 열려 있을 경우 다른 작업이 수행할 수 없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고요. 폼 머리끌의 배경 색깔을 액세스테마 2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머리끌 TXT 상장일 대표이사 본사 지역 컨트롤의 너비를 컨트롤 중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춰서 여기 상장일 대표이사 본사 지역 이 세 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넓은 너비에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이폰 바닥글에 TXT 배당 수익률 평균과 TXT 주당 배당금 평균 컨트롤에 각각 배당률 필드와 그 다음에 주당 배당금에 대한 필드의 평균을 표시할 거고요. 소수 두 자리까지 이 수익률에 대해서는 두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분율로 그러면 다시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폼을 완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왼쪽 개체에서 폼을 가셔서 배당 조회라는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문제 폼의 구분성과 레코드를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배당 조회의 폼 속성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에 속성 시트를 표시할 수 있고요. 또는 위쪽에 폼 디자인 도구의 디자인 탭에 가시면 속성 시트 표시할 수 있습니다. 클릭했다 다시 클릭하시면 뭐 해제했다 표시하겠다라고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폼에 대한 형식을 설정하는 거기 때문에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형식에 가신 다음 문제에 폼의 구분선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구분선에 가셔서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주시고요. 레코드 선택기도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아니요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폼이 열려있을 경우에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관련 속성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개체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기타 탭을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폼이 열려있을 경우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모달에서요. 모달에서요. 우리 기타에 가서 기타의 두 번째 모달에서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 예로 바꿔주시면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속성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폼 머리끌을 선택하시고요. 배경 색깔을 배경 색깔 그럼 형식에 가셔서요. 배경 색깔을 오른쪽에 목록 단추 클릭하셔서 액세스테마 2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폼 머리끌에 가시면 TXT 상장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TXT 대표이사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선택 그 다음 TXT 문제에서 본사 지역 세 개의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가장 컨트롤 중에서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춰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폼 디자인 도구에 가셔서요. 그 다음 폼 디자인 도구에 가셔서 정렬 탭을 클릭하시고요. 정렬 탭에 크기 및 순서 조정에 우리는 크기를 좀 바꿀 겁니다. 크기 공간에 가셔서 제가 선택한 세 개에 대해서 가장 넓은 너비에 맞춰서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가장 넓은 너비에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이폼에 대한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섯 번째 문제였죠. 하이폼 바닷글 TXT 배당 선택 배당 수익률 평균 옆에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면 TXT 배당 수익률 평균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옆에 주당 배당금 평균 언바운드 되어 있는 텍스 상자를 선택하시면 TXT 주당 배당금 평균 이라고 컨트롤의 이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부터 TXT 배당 수익률 평균에 가셔서 우리는 데이터의 컨트롤 원본에다가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는 입력하시고요. AVG 입력하신 다음에 어떤 필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 거냐면요. 배당 수익률 필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에 오셔서 형식 탭에 오셔서 백분율에 백분율로 표시할 거고요. 소수 자릿수는 문제에서 봤더니 두 자리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소수 자릿수를 2로 설정해 주시면 돼요. 데이터 탭에 갔다가 형식 탭에 갔다 번거로우시다 라고 하시면 사실 모두에서 하시면 돼요. 컨트롤 원본과 형식과 소수 자릿수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주당 배당금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txt 주당 배당금 평균을 선택하시고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AVG 그 다음 평균을 구할 필드는 주당 배당금 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긴 따로 문제의 형식에 대한 언급이 없으시니까 평균만 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문제의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당 내역 폼의 본문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시오. 배당 수익률이 0.01 이상인 경우에는 본문 영역의 모든 컨트롤에 대해서 배경 색깔을 표준색의 연한 녹색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의 규칙으로 작성하시오. 그림은 문제 1번에 있는 그림을 참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현재 배당 조회 폼은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내역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조건부 서식을 설정할 건데요. 본문 전체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본문 앞에 우리 왼쪽에 있는 눈금자 세로 눈금자의 본문 앞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면 본문에 있는 모든 컨트롤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겠습니다. 폼 디자인 도구에 서식을 클릭하시면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이용해서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식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실 거고요. 식이 배당 수익률이 0.01 이상입니까?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오른쪽에다가 배당 수익률을 입력하시고요. 그 값이 그거나 같습니까? 0.01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문제에서 배경 색깔을 배경 색깔을 선택하시고요. 표준색에 연한 녹색 연한 녹색 선택 한번 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저장 먼저 할까요?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누를게요. 그리고 배당 조회 폼을 열어보시면요. 물론 배당 내역 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쭉 이동했을 때 해당된 내용이 0.01 이상인 데이터를 찾아서 있을 때 배당 수익률이 0.01 이상인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조건부 서식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의 조건부 서식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이제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배당 조회 폼의 머리끌 영역에다가 머리끌 영역에다가 다음에 지시사항을 참조하여 단추 컨트롤을 생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업종별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여는 인쇄 매크로를 생성한 후에 지정하시오. 매크로를 생성하는데 매크로 이름이 인쇄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매크로에 가셔서 작성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단추 컨트롤을 생성하시는데 그 컨트롤의 이름은 CMD 인쇄라고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 개체 배당 조회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의 제시된 그림을 앞페이지에 그림을 참조하시면 조회 옆에다가 인쇄 명령 단추 하나를 만드시는 거고요. 그 다음 매크로를 통해서 기록해 놓으신 내용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실 겁니다. 단추는 조금 이따 만들고요. 매크로부터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매크로 및 코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매크로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매크로 사용할 함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업종별 현황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크로 함수는 보고서를 열겠습니다.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면 돼요.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 보고서 이름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업종별 현황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따로 문제에서요 조건에 대한 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보고서 매크로에 매크로 함수 그 다음에 보고서 이름 그 다음에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여기까지 설정하신 다음에 우리 저장을 클릭해서요 문제에서 인쇄 매크로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어요. 인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클릭합니다. 매크로 작성하신 건 오른쪽에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이제 조금 전에 매크로 작성해놨던 인쇄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는 단추 하나를 만드실 건데요. 우리 단추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요. 폼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시면 컨트롤 이라고 있고요. 위쪽에 있는 쭉 컨트롤 에서요. 컨트롤 마법사가 선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셔도 되고요. 만약 선택이 되어 있다면 나중에 취소 버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마법사 사용의 선택을 해제 한번 하고요.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에 조의 옆에다가 드래그 하겠습니다. 문제에 나와있는 위치 적당한 위치에 드래그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는 오른쪽에 속성 시트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속성 시트 에 가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이름은 txt c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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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캡션은 그림에 봤을 때 인쇄라고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인쇄 그 다음 이벤트에 가셔서요. 지금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조금 전에 기록해 만들어 놓으셨던 매크로 인쇄와 연결하겠습니다. 라고요. 클릭했을 때 인쇄 매크로를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저장 한번 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 2번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문제 3번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에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은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보고서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배점은 5문항이고요. 각각 3점씩 3호 15점 문제입니다. 첫 번째 업종별 현황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동일한 업종 코드 안에서는요. 업종명이 같은 경우에 종목명이 같은 경우에 사업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룹함이 요약에 가셔서 설정하시면 되고요. 보고서 머릿글에 txt 날짜 컨트롤에 대해서는요.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온번을 설정하고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다 하시면 날짜만 표시하시면 데이터 함수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날짜와 시간을 표시할 거니까 now 함수 사용하시면 돼요. 시간까지 표시할 거니까 시스템의 시간이 문제에 제시된 형식처럼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본문에 종목 코드와 그 다음 종목명 컨트롤에 그룹 내에서 첫 번째 값만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내용 숨기기 하시면 되겠고요. 업종 코드 머릿글 영역이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인쇄되도록 설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종 코드 머릿글 선택하셔서 반복 실행 실행 구역에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TXT 바닷글 오른쪽에 TXT 페이지 페이지 바닷글 TXT 페이지 컨트롤에 대해서는요. 페이지 번호가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현재 페이지 전체 페이지 그 다음에 한글로 페이지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요. 왼쪽 개체에 보고서 업종별 현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래쪽에 보면 그룹 정렬 및 요약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의 화면에 그룹 정렬 및 요약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요.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디자인 탭에 가시면 그룹함이 정렬에 선택이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에 선택이 되어 있다면 그냥 두시면 되는데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클릭 한번 하셔서 아래쪽에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기본적으로 업종 코드를 가지고 오름차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종목 명이 같은 경우에 종목 명까지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렬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정렬 추가하셔서요. 문제에서요. 종목 명이 같은 경우는 사업 연도를 가지고요. 제 화면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 연도를 선택하셔서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업 연도 오름차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고서 머리끌에 갔을 때 언바운드 되어 있는 txt 날짜 컨트롤을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속성 시트에 오셔서 날짜 컨트롤에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컨트롤 운번에다가 함수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는 입력하시고 나오라고 입력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해 주시면 되고요. 모두 탭에서 같이 할까요? 컨트롤 운번에 이제 now 함수 입력하셨고 형식에 오셔서 날짜는 표시하지 않고 시간을 표시하는데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오후 5시 34분 23초 자세한 시간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자세한 시간을 형식으로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본문에서요. 종목 코드와 본문 영역에서 종목 코드와 그 다음에 종목명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선택 두 번째 컨트롤 키 누른 상태 선택 두 개의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그룹 내에서 첫 번째 값만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형식 탭에 가셔서 중복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섯 그 다음 문제 몇 페이지마다 네 번째 종목 코드 머리끌 영역에 종목 코드의 머리끌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매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인쇄할 수 있도록 형식의 반복 실행 구역에서 예로 바꿔 주십니다. 다음 다섯 번째 페이지 바닥글에서 TXT 페이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페이지 번호가 데이터 탭에 오셔서 컨트롤 원본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컨트롤에 페이지 번호가 다음과 같이 표시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는 입력하시고요. 현재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PAGE 입력하시고요. 슬래시 전체 페이지를 표시하겠습니다. PAGES 입력하시고요. M% 연산자 이용하셔서 M% 그 다음에 우리는 페이지를 붙여서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주시면 돼요. 글꼴을 살짝 크게 해서 음 네 제가 Shift 누른 상태에서 Fe 누르시면 이렇게 입력하실 때 혹시나 작아서 좀 불편합니다. 라고 하시면 확대 축소 하셔갖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는 입력하시고 아 슬래시 하시기 전에 연결 M%가 빠졌네요. 연결하겠습니다. 슬래시 문자를 연결하겠습니다. M% 연산자 이용해서 전체 페이지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신 다음에 다섯 문항에 보고서 작성을 하셨어요. 저장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보기에 가셔서 인쇄 미리 보기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문제서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보고서의 내용을 좀 살펴보시고요. 살짝 화면을 작게 했을 때 위쪽에 시간과 아래쪽에 페이지 번호 그 다음 반복해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닫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3번의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배당 조회 폼에서 배당 조회 폼에 조회 단추를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배당 조회 폼에서 조회 단추를 클릭했을 때 조회 폼에서 txt 종목명 컨트롤에 입력된 종목명을 포함하는 자료의 정보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폼의 필터와 필터1 속성을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 일치하는 데이터가 아니라 입력된 데이터 일부만 일치하더라도 포함하는 자료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라이크 연산자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액세스에 오셔서요. 배당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cmd 조회를 선택하시고요. 조회를 클릭했을 때 작업을 하실 거예요. 이벤트에 오셔서 클릭했을 때 작성하겠습니다. 라고요. 이벤트 작성기 선택하시고요.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화면에 살짝 보일 수 있도록 크기 조절해서 예. 그 다음 cmd 조회를 클릭하면 우리는 음 잠시 내렸을 때 어 txt 여기 폼 머리글에 보시면 txt 종목명에서 입력한 값이 txt 종목명에서 입력한 값이 문제에서 문제에서 txt 종목명에서 입력한 값이 종목명에 포함하는 자료 그러면 종목명 필드에 가서 조금이라도 일치한 데이터가 있다면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겠고요. 다시 이벤트 프로시저 작성기 누르겠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선택을 다른 걸 선택했으니까 cmd 종료를 클릭했을 때 어 현재 폼에서 미라는 건 현재 폼 개체를 얘기합니다. 현재 개체에서 필터하겠습니다. 걸러내겠습니다. 라는 내용이고요. 필터 다음엔 항상 등호가 들어갑니다. 필터 다음에 등호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안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시면 돼요. 그 조건은요. 종목명이 같습니까? 라고 하실 때는 등호 넣으시고 txt 종목명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 물론 종목명이 문자이면 문자처리 이런 작업하시긴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일치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는 데이터와 종목명에 뭔가를 입력했을 때 그 입력된 글자가 하나라도 일치한 데이터가 있다면 찾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 대신에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단 라이크 연산자를 사용할 때는요. 앞에와 뒤에다가 만능문자 별표를 입력해줘요. 앞에나 뒤에 어떤 글자가 오던지 중간에 txt 종목명에 입력된 데이터와 일치하는 데이터가 있다면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 이 txt 종목명은 숫자가 아니라 문자이기 때문에 앞과 뒤쪽에 작은 따옴표 입력해서 문 꺼주실 거고요. 그 다음 txt 종목명은 컨트롤의 이름이기 때문에 m% 연산자로 구분시켜 주십니다. 단 앞쪽에 열려있는 열려있는 큰 따옴표를 닫아주기 위해서 m% 앞에서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m% 뒤에서 큰 따옴표를 열어주시면 돼요. 제가 화면을 확대를 살짝 해서요. 네 cmd 조회를 클릭하면 아래 작업을 진행할 건데 미라는 거는 현재 개체를 얘기합니다. 현재 개체 현재 개체는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배당 조회 폼에서 필터하겠습니다. 종목명이 같습니까? 일치합니까? 라고 물어볼 건데 정확하게 일치가 아니라 포함하는 데이터와 같습니까? 라고 작성할 겁니다. 어떤 포함이요? txt 종목명에서 입력한 데이터와 포함된 거를 찾겠습니다. 앞뒤에 만능문자 어떤 글자를 넣더라도 앞에 넣든 뒤에 넣든 글자가 일치하는 거 중간에 있든 일치하는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는 거고요. 컨트롤을 구분하기 위해서 n% 연산자 그 다음 문자 작은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이 되셨다면 끝에서 엔터 현재 개체 조금 전에 작성한 필터의 조건을 필터1에다가 출입값을 주셔야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필터1의 속성을 출입값으로 작성하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종목을 잠깐 종목 테이블에 가서요. 종목명이 동수약구 경남자동차 경우 경자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좀 볼까요? 그러면 종목을 닫고요. 그 다음 배당 조회 폼에서 폼 보기 가셔서 여기에다가 경자가 들어간 데이터가 있으면 해당된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경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회를 클릭하시면 아래쪽에요. 표시가 된 데이터가요. 종목 코드 그 다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해당된 경자가 들어있는 데이터를 찾아서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서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로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다시 디자인 보기 눌러서 나오시면 되겠고요. 필터1 속성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셨습니다. 저장 한번 하시고요. 현재 작업하셨던 배당 조회 폼 저장하시고 오른쪽 닫기 저장에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에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할게요. 문제 4번에 퀄이 작성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이 문제는 네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의 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총 문제 4번의 점수는 25점이고요.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종목과 배당 테이블을 이용하여 자본금이 많은 5개 종목을 조회하는 자본금 상위 5종목 퀄이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자본금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이 되어 있어요. 종목은 중복되어 있을 때 고유한 값 한 번만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커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요.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클릭하시는데 직접 작성을 하실 거니까 커리 디자인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서 종목 테이블과 배당 테이블을 이용해서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두 개의 테이블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신 다음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요. 첫 번째 종목 코드가 있습니다. 종목 코드 필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두 번째 종목 명이 있습니다. 종목 명 선택하고 더블 클릭 세 번째 상장일이 있습니다. 상장일 선택하고 더블 클릭 그 다음 네 번째 자본금이 있는데요. 자본금은 봤을 때 종목 테이블이 아니라 배당 테이블에 갔을 때 자본금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배당 테이블에 자본금을 더블 클릭 하시고요. 문제에서 자본금을 기준 후 내림차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본금 필드에서요. 정렬해 오셔서 내림차순 선택합니다. 그 다음 현재 여기까지 작성을 하시고 우리 잠깐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보기 한번 눌러보시면 1299개가 표시가 됩니다. 물론 종목명에서도 이렇게 중복된 내용도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종목은 고유한감만 표시하시오. 현재 1299인데 고유한감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요. 위쪽에 테이블이 표시된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하시고요. 속성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속성 시트에 오셔서 고유값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시면 예로 바꿀 수 있어요. 아까 1299개였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650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문제에서요. 현재 작성한 내용에 자본금이 많은 5개 항목 내림차순을 하셨기 때문에요. 위에서부터 자본금이 큰 숫자부터 표시가 되어 있고요. 1, 2, 3, 4, 5개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속성에서 설정해 주시면 돼요. 속성 시트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오른쪽에 상위 값을 5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죠. 상위 값을 5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이제 5개 항목에 자본금 큰 금액 5개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한번 클릭하셔서요. 문제에 제시된 커리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커리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별 지역별 결산 월별 종목 개수를 조회하는 지역별 종목 개수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는데 종목 테이블 하나만 이용하시면 마법사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종목의 개수는 종목 코드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지역은요. 본사 지역 필드를 이용해서 첫 번째 공백 앞에 지역명을 이용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서 몇 글자를 가져올 건데 공백의 위치를 구해가지고 공백 바로 앞에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 커리 실행 결과에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을 참조하셔서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요. 만들기에 가신 다음에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우리 커리에 가셔서 커리 마법사를 클릭합니다.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 선택하시고요.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문제에서 종목 테이블을 이용해서 크로스텝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종목을 선택하시고 다음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 제시된 그림을 봤을 때 지역이 현재 핵머리끌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을 핵머리끌로 표시할 건데요. 지역은 본사 지역을 가지고 필드명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사 지역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하셔서 핵머리끌로 설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 다음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열에서는요. 본사 지역 필드를 이용하라고 되어 있고 열은요. 지역별 결산 월별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결산 월을 선택하시고요. 열머리끌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가로와 세로 행과 열이 교차하는 곳에는 문제에서 종목 개수를 구하라고 했는데 종목 개수는 종목 코드를 가지고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요. 종목 코드와 그 다음 함수 개수를 선택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커리 이름은 문제에 나와있는 지역별 종목 개수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바로 디자인을 수정하겠습니다. 디자인 수정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크로스텝 커리 마법사를 이용했기 때문에 크로스텝 핵머리끌 열머리끌 값 표시되어 있고요. 핵머리끌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일단 마법사를 통해서 만들어져 있는 크로스텝 커리를 보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살짝 보시면요. 보기에 한번 눌러보시면 본사 지역이라고 되는 것을 강원도 정성군 강원도 춘천시 그래서 이 공백 앞에서 몇 글자라고 공백의 위치를 구하신 다음에요. 만약에 강원도 정성군 같은 경우는 공백의 위치를 구하면 하나 첫 번째가 강 원도 세 번째까지 하고 네 번째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공백까지 표시할 건 아니에요. 공백의 위치에서 마이너스 1을 하시면 세 글자를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레프탐스을 통해서 세 글자 추출하는 작업이 가능하실 거고요. 위쪽의 필드 이름을 지역이라고 하실 거고요. 그 다음 업계 종목 코드라고 되어 있는 개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 값에는 우리는 종목 개수라고 수정하는 작업을 하실 거고요. 그러면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서 수정 작업하시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필드에 본사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부터 같이 수정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앞에 필드 이름은 지역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콜론 공백 앞에 있는 글자만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레프트 함수를 이용합니다. LEFT 본사 지역 필드에 가서요. 몇 글자를 추출할 거냐면요. 공백 바로 앞에 있는 글자까지 추출하겠습니다. 라고 INSTR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본사 지역 필드에 가서요. 우리는 어떤 걸 찾냐면 공백 을 찾겠습니다. 큰 따옴표 열고 그 다음에 한 칸 띄우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공백의 위치가 아까 4라고 구해졌는데 우리는 바로 앞에 있는 글자까지 추출할 거라서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레프트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Shift 누른 상태에서 Fe 눌러서 작성하셔도 돼요. 확대 축소하셔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지역이라는 필드라고 필드명을 표시할 거고요.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본사 지역필드 가져오신 거에 데이터에서 몇 글자를 가져올 건데 그 몇 글자는 함수를 통해서 INSTR 오타가 있었네요. STR 본사 지역필드에 가서 공백의 시작 위치를 구해서요. 바로 공백 위치를 빼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제 지역이 공백 앞에 글자까지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합계 종목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얘를 종목 개수라고 좀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시 디자인 보기에 가서요. 값 영역에 종목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여기다가 종목 개수라고 이름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개수 그 다음에 콜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한번 다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제가 아 값이 아니라 행머리 글에다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값에다가 수정을 했네요. 합계 종목 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우리는 종목 개수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네 종목 개수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값에 표시되어 있는 필드명을 종목 개수라고 작성하셨고요.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제시된 그림과 여러분이 작성하신 크로스텍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맞다면 저장 한번 누르시고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기능 구현의 두 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살짝 이동을 해서 아래쪽에 페이지 오면 되겠네요.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배당 테이블을 이용해서요. 배당 테이블을 이용해서 검색할 사업 연도를 매개 변수로 입력받아서 매개 변수 사업 연도를 입력하세요. 라는 매개 변수 창 띄워주고 입력받아서 해당 연도에 주당 배당금의 평균을 조회하는 사업 연도별 배당금 평균 매개 변수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당 배당금 평균의 필드를 내림차순 정렬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커리 결과 표시되는 필드 명과 필드와 필드 명은 필드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액세스 화면에 오셔서 커리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 디자인 클릭 커리 디자인 클릭 하는데 제가 잘못 눌렀어요. 만들기에 커리 디자인 클릭 하시고요. 그 다음 배당 테이블을 가지고 커리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배당 테이블 선택하고 더블 클릭 누릅니다.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 창은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가져오실 필드는요. 첫 번째 업종명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시고요. 두 번째 주당 배당금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주당 배당금을 선택하시고 더블 클릭 하시고요. 세 번째 사업 연도 필드를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합니다. 그 다음 주당 배당금에 대해서는 평균을 구하실 거예요. 그래서 쿼리도구의 디자인에 가셔서 요약을 클릭 하셔서요. 우리는 평균값을 구하겠습니다. 평균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표시할 필드의 이름을 좀 수정하기 위해서 주당 배당금 앞에다가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주당 배당금 평균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수정하신 다음에 콜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사업 연도를 입력을 받을 겁니다. 사업 연도의 조건에다가 매개변수를 통해서 입력받겠습니다. 라고요. 매개변수는 대가로 묶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안쪽에다가 사업 연도를 입력하세요. 작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한번 실행하신 다음에 또 수정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보기에 가셔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고 2019 라고 입력했을 때 확인 한번 눌렀을 때 문제와 같이 표시가 되는지 확인하시는데요. 주당 배당금 문제에서 소수 자릿수가 표시가 되네요. 2019 이렇게 표시가 되고 업종명 표시가 되는데 일단은 주당 배당금의 평균이 문제에서 내림차순 정렬하라고 했는데 아직 안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형식을 좀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단위 구분기호와 소수 자릿수가 표시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 가셔서 주당 배당금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속성열 클릭하신 다음에 우리는 형식을 표준으로 선택하시고요. 소수 자릿수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내림차순 정렬하겠습니다. 라고 내림차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과를 잠깐 보도록 할까요? 결과를 보시면 2019 라고 입력하고 확인 한번 누르셨을 때 속성이 바로 적용이 되지 않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오피스 속성을 설정하는 게요. 가끔 버그가 조금 있어요. 작성을 하셨는데 주당 배당금 평균에 대해서 형식을 표준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요. 자릿수 0이라고 입력하셨는데 바로 좀 바뀌지 않을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이럴 땐 일단은 저장을 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아직도 안 바뀌었어요. 저장 한번 하고요. 사업년도 별 배당금 평균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를게요.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컬이 작성되어 있는 사업년도별 배당금 평균을 더블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도 바뀌지 않았네요. 오피스 버그 이 액세스 버그가 아 네 여기서 안 바뀌어 있네요. 형식에 와서 음 제가 표준 자릿수를 0으로 하겠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저장 다시 한번 하고요. 결과 보겠습니다. 2019 아 네 제가 다른 곳에 사업년도에 다가 넣었나요? 아니네요. 설정이 안되어 있었네요. 잘못 넣었었나 봐요. 배당 배당 테이블에 주당 배당금 에 대해서 형식의 표준과 소수 자릿수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 결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안되면 액세스 버그 시험장 에서는 미리 점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만약에 안되시면 저장하시고 다시 한번 수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업종 종목 배당 테이블을 이용해서 업종 명별 총 액면가 총 배당금 합계를 조회하는 업종별 배당금 합계 커리를 작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 액면가는 액면가의 합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총 배당금 합계는 총 배당금액의 합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적인 필드와 형식은 그림을 참조해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리를 작성하기 위해서요. 우리 만들기 가시고 커리 디자인 클릭합니다. 가져오실 테이블은 3개 테이블 다 가져오실 거예요. 업종 테이블 종목 테이블 배당 테이블 다 가져오시고 오른쪽에 닫기 누르겠습니다.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업종 명을 가져오실 거고요. 총 액면가 가져올 겁니다. 액면가가 있는 배당 테이블에 가셔서 액면가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실 거고요. 총 배당 금액 선택하고 더블 클릭 하셔서 3개 필드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해서요. 위쪽에 가서 요약을 클릭 하시고요. 요약에 묶는 방법을 합계 표시하겠습니다.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형식에서요. 표준에 소수 자릿수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형식을 표준 선택하시고요. 자릿수를 0으로 수정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총 배당금도 형식을 표준 선택하시고 자릿수를 0을 입력합니다. 그 다음 액면가에다가요. 화면에 표시되는 건 총 액면가라고 필드명을 좀 수정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총 배당금액도 총 배당금액 합계라고 입력하시고요. 콜론까지 작성하신 다음에 표시될 필드명으로 수정합니다. 그 다음 다시 결과를 살짝 보시고요. 열 러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제시된 그림과 같이 전체 개수가 24개 맞고요. 그 다음에 따로 정렬에 대한 언급은 없으시니까 작성하시고 제시된 데이터 형식 맞으시면 맞게 작성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저장 한번 클릭하셔서 현재 작성하신 퀄이는 업종별 배당금액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상설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